미국에 가서 연수교육 받는 동안에 아틀란타에 들렸습니다 아틀란타에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퍼스트 베프티스 처치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80이 되셨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가셔서 일하실 때는 40세 때부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에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도 아주 크게 부흥됐습니다 가서 교회 가서 건물을 구경하는 동안에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 좌석수는 예배 좌석수는 한 3천석대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큰 운동장 같더라고요 짐같이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아주 구석구석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피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또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 아들 목사님이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 성품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 아주 은혜를 많이 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 LA의 리골의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그 교회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요 창고식으로 교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건물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게 하셨더라고요 오래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본당은 따로 줬지만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청년들에게 맞게끔 모든 걸 다 바꿔놨는데 헌금함을 보니까 헌금함이 뭘로 됐냐면 드럼통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럼통으로 됐는데 헌금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재밌어가지고 드럼통에다 헌금 많이 한다 그 인쇄를 잘 이렇게 페인트칠을 잘 해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딱 맞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교회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이 든 신분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장식들도 젊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면 기가 얼루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아주 돈을 많이 안 들여가고 있는 거 그대로 조금만 바꾸니까 얼마나 좋게 쓰는지 말이죠 참 지혜롭게 하신다 그런데 리건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산 책이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인기가 돼서 많이 팔렸는데요 2000년 5년대인가 그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인세만 받아도 충분히 하고 생활도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선교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고 인세만 가지고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하는 거 보니까 황금치 드랄나보다 그러셔요 안 주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은혜 가운데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나도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리걸의 목사님 설교한 자리에 가서 저도 손을 들고 웰컴백 새들백 이렇게 한 마디 영어로 하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인사하고 오고 왔어요 그리고 LA 한인감리교회에 가서 전국 지도자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LA 한인감리교회는 108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LA 한인감리교회 보니까 누가 개척을 했냐면 셔먼 여사에 의해서 개척이 됐는데 이 셔먼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한국의 남편과 같이 남편이 의사신데 같이 선교하러 왔다가 의사선생님께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선교본부에서는 당신은 다시 돌아오시오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셔먼 여사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도 이 바느질을 하면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면서도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이 LA에 왔으니까 그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또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사랑스럽게 그분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선교활동을 하는 교회가 바로 1904년도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역사로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 가운데 보니까 쭉 역사를 읽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이 막내 따님이 80이 넘으셨는데 거의 90 다 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해서 주일날만 오시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1904년에 시작한 교회 우리 교회도 1904년에 시작했으니까 단위 목사님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매 결혼을 좀 내줍시다 예를 들면 미국 갈 때는 그 교회에서 좀 손님 젖대를 잘 하시고 한국에 오시면 우리 식대로 맛있게 식사를 해드리고 손님 젖대를 잘 할 때니까 자매 결혼을 합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미국 갈 때 그 교회에 좀 들려서 은혜도 받고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면 안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가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꿈이 있으면 다 가게 됩니다 저도 가자고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갔다 또 오게 하시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알렐루야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기를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다 갑시다 그냥 무료니까 갑시다 그러면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공짜 좋아하는 건 하여튼 열심히 말이죠 그렇게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십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니걸의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실 때요 이 목적이 끊은 삶 책을 쓸 때 벌써 미국이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요 그 목적이 끊은 삶 책을 초호를 다 지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그 목회하는 동안에 1990년대 이 후반기에 그 책이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준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쓰시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요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환상을 또 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다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아직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간증을 할 텐데 많은 환상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국 지도자 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오늘 부문 말씀 가운데 이 병자는 모든 것에 지쳐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당시에 40년이었다고 보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평생이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왜 성경의 본문에 쓰신 분이 38년 됐다라고 썼냐면요 그냥 병자라고 하면 됐지 왜 38이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에 꼭 넣은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큰 중요한 일 평생토록 이 사람이 중풍병자로 고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오늘 부문 말씀 가운데 보면 60만 이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이 걸렸어요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냥 낳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러면 될 텐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제가 베데스다 연목과가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확 휘저을 때 제가 듣기로는 전설로 듣기로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나를 먼저 데려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치유받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에도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기가 막힌 숫자가 있잖아요 북한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남편이 남쪽에 내가 내려가면서 내가 서울에 가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온 다음에 당신을 오라 그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오 하고 남편이 서울에 갔었는데 보니까 이 얼마 있다가 38선이 딱 거진 거예요 그 38선이 딱 거지고 나니까 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생미별을 하게 됐는데 그 생미별한 남편이 말이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또 남쪽에서 새로 세 장가를 들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항상 마음가운데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가운데 내가 부인을 떠나가지고 그때 그냥 그렇게 같이 나올 걸 하면서 항상 마음가운데 이게 짐이 됐는데 평생토록 짐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그런데 38이라는 숫자를 하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적으로 좋은 숫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숫자예요 너무너무 고통과 여러분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담석에 걸려가지고 얼마너무 아프 권사님 저기 앞에 앉아계신데 아프셨죠? 죽는 줄 알았죠? 하여튼 뭐 피곤할 수 없음으로 굉장히 아픈 여러분 병이 걸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도든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프면은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디 좋은데 여행 가자 야 그거 다 귀찮다 내가 아픈데 그럴 수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까지 질병에 들게 합니다 나는 도대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아주 희미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질병 가운데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벌 일 없는 것으로 다 이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신앙은요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는 눈을 바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을 보지 않고 영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간증 가운데 이게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다른 사람이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근거는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서세현 코미디언 부인이 누구시냐면 서정희 씨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서세현 씨가 목사님이 됐는데 이 서정희 씨의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다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설교에 좀 확실치 그런데 이 서정희 사모님이 말이죠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가게 됐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 헬기 타는 게 있어요 구경하는 코스 투어 코스 헬기 타는데 이 헬기에 여러 사람이 탔는데 말이죠 헬기를 탔는데 이 헬기가 가다가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헬기가 말이죠 불이 막 붙었는데 사람들이 불 났으니까 이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구조 사다리 있잖아요 그걸 내려가지고 사람들로 이렇게 내려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헬기 안에 나니까 내려가서 좋은 자리에 떨어뜨리게끔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꾸 내려가는데 헬기가 비행기 조정사가 거기서 이렇게 방송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손을 사다리를 내리시고 떨어지시오 그랬어요 떨어지시오 그래야 지금 삽니다 떨어지시오 그런데 이 서정희 상원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살라고 하면 이걸 놔야 되니까 손을 탁 놓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안전하게 한 데다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 탁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잡으면 잡는 걸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같이 잡다가 헬기가 그냥 가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물이 막 보여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물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봤더니 그랬더니 그 물이 말이죠 다 없어지고 사막이 그냥 됐어요 우리 눈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눈인지 알아요 보는 것 가지고 그게 진리다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이제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열두 명의 정탕꾼들은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열 명의 정탕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사실을 다 보고했어요 이 가난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이 세고 기운이 셉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보입니다 우리들은 저들의 밥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 갈렙은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합시다 여러분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 갈렙은 그곳에 가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눈을 바꾸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 제가 이 비행기가 가벼운가 생각하고 비행기 탈 때마다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항상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요 이게 쇳덩어리인가 도대체 이게 종인가 가벼운가 만져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이게 쇳덩어리야 꼭 쇳덩어리 그런데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 비행기 타면 큰 비행기에 한 400명 딱 앉으면 400명만 딱 앉아서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짐들 하나씩 다 들고 두 개씩 들고 나오면 한 사람 앞에 50키로씩 들고 나오면 그러면 50키로 400명 그 짐을 다 실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김진봉 집사님한테 나중에 꼭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요 항공 비행기 그런데 물에 뜨는 배는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 타보니까 저도 올라가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보니까 좀 몸이 잘 뜨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게 참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마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안 마다를 쓸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시각을 바꿔가지고 사람도 새가 나는 거 보면서 사람도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는 동안에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이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서산 지역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회 와서 한 7년째 되는데 서산 지역의 성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한 7%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는데 기독교원 앞에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직접 몇 명이나 예수 믿는지 전도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7%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 때 요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해불원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해불원 산지는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학자산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요 그곳에 점령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나쁜 땅이니까 좋은 땅이 아니니까 만약 좋은 땅을 갈렙이 달라고 했으면 지도자로서 제 2인자였었는데 그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지파에서 불평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쁜 땅을 달라고 하니까 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도전정신을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 해불원 땅을 산지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요수아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바른 보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산 가운데 85세 때에 그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시각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취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고 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말을 바꾸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을 보니까 시원찮아 그래서 아내한테 반찬 투정을 하면 반찬이 바뀔 줄 알았어요 좋은 걸로 그런데 투정을 하니까 반찬이 바뀌기는 커녕 대로 그냥 혼만 나고 그냥 그랬어요 반찬이 그대로야 그냥 신경질 만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제 정책을 바꿨어요 이제는 어떤 밥이 들어오는지 간에 무조건 칭찬하자 선배님이 가르쳐주셨고 결혼 먼저 하신 분들이 가르쳐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계속해서 반찬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버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조금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에 천량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불평안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세상을 막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다고 자꾸 비판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더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회의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설교 못하니까 내보내자 내보내서 다른 분을 모시자 설교 잘 아시는 분을 모시자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장노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한번 목사님 두고 보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무조건 잘한다고 하자 참 은혜 받았다고 하자 못해도 죽을 써도 참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다 다듣거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설교하고 나고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설교 가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인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이 마음가운데 힘들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당신이 설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저 설교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그 설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분이 세계적인 설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공생회 활동하기 전에 몇 년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셨는지 아세요? 유대교에서 설교하는 내용 30년을 들으셨죠 30년 이해가 되시니?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 예수님이 본인이 공생회 활동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몇 년을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들으셨냐면 30년을 돼요 30년을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에모토 바사로 박사님이 물의 시험을 했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모토 바사로 박사님의 물의 시험 가운데 한번 그 사진이 좀 나오는 거 보시면 빨리 안 되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말이죠 물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그거는 아주 이쁘게 말이죠 이 육각형으로 탁 나와요 물이 말이죠 이게 사진으로 직접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옆에 물 가지고 이 망할 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말이죠 물이 모양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 나 망했다 그리고 모양이 싹 없어져 버려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 쇼팽의 이별의 곡을 했더니 슬프니까 말이죠 무슨 이렇게 듬성듬성 좀 이상한 게 무슨 그렇게 돼 버렸어 근데 작은 가을을 봤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모양이 얼마나 이쁘게 됐는지 차이수쿠프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줬더니 물에다가 이곳이 육각형으로 아주 이쁘게 나왔어 한국미녀 아리랑을 들려줬더니 이것이 무지개로 싹 이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것도 무생물인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역사가 기도전 호수의 결정은 말이 좀 이상하게 모양이 됐는데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봤더니 이것도 막 제멋대로요 기도전 호수의 절정 가운데 보니까 그것도 제멋대로요 그런데 기도 후에 호수의 이 모양을 보니까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육각형으로 이쁘게 됐고 태양을 보여준 사진을 보여주니까 물이 또 이렇게 싹 아름답게 됐고 이 수정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구 사진을 보여줬더니요 그 물이 또 육각형으로 다 부은 것입니다 또 야만하시아의 용천수를 보니까 이 용천수도 그 모양이 아주 수정같이 이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히로시마 현의 용천수를 보니까 그 육각형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베토벤 교양국 운명을 들려줬더니 육각형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원교양국을 들려줬더니 말이죠 그것도 육각형 비발데 사계 육각형 비발데 사계 여름 봄 여름 가을 했더니 다 육각형으로 아름답게 이 물의 모양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해서 너 나쁘다 망할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 육시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그거 들을 때마다 이게 물의 몸이 70%가 다 이상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좋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확 바뀌어져 70%가 확 바뀌어져 아메 물을 바꾸는 것처럼 말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외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의 장소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 받는 그런 거룩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혹시 생각나면요 내가 마귀한테 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전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주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서 하시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는 율법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율법이 주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선교사가 됐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순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로뉴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아직도 주인이 자기에게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세였어요 세상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고 배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요 삭겨도 자신의 삶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이 존재가 확 뒤받겨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인이 바뀌면 하늘의 유산을 받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습니다 말의 영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을 복음을 바르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38년 된 병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는지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완전한 존재로 새롭게 바뀌어 주시면요 주인 된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말은 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낳고자 원합니다 38년 동안 나를 짓눌렸던 것이 내 평생 가운데 짓눌렸던 것이 있는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내 평생 떠나 지금까지 나를 짓눌는 게 있는데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시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주인이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가 주인이었고 율법이 주인이었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상이 주인이었고 세상에 물질이 주연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꿔 주시옵기로 믿사오니 이러한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랑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종들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